헬로 워먼 씨의 빅뱅! 메이파이 VIP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빅뱅입니다 빅뱅이 지금 중국 투어가 진행 중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정말 중국 투어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저희가 메이파이를 통해서 메이킹 영상을 여러분들께 계속 릴리즈해서 볼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중국 팬 여러분 저희 메이파이 영상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먼 짜이 메이파이 니 짜이나